한국의 휠 굴착기는 크게 3W, 6W, 8W급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신기종 DX100W-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장비는 어떠한 장비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장비에는 0.28 2백미터의 버켓이 장착되어 있고 브레이커라인과 집게라인 그리고 회전라인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3W급에는 없는 아티붐이 장착되어 있고 6W급에는 없는 붐스윙이 좌로 60도, 우로 6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작업반경을 활용한 작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티붐 장비이면서 소선의 장비이기 때문에 전방선의 반경과 후단선의 반경이 작아 협소 공간에서의 선해가 수월합니다 또한 프론트를 더욱 깊고 멀고 높게 뻗을 수 있어서 6W급의 작업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붐과 암에 락벨브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중량물 작업 시 치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14PR 사양의 더블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4륜 조향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륜 조향 장비는 리어엑스에도 조향 실린더가 있어 4바퀴 모두 조향이 가능합니다 이 스위치가 2륜 조향을 할지 4륜 조향을 할지 선택하는 스위치이고 이 스위치로 4륜 조향 시 크랩 모드로 조향을 할지 라운드 모드로 조향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랩 모드는 말 그대로 개와 유사하게 조향하는 기능입니다 전륜과 후륜이 동일 방향으로 조향이 되어 차량이 대각선 방향으로 주행이 됩니다 라운드 모드는 전륜과 후륜이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되어 장비의 회전 방향이 작아져 협소 공간에서의 조향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향 모드 변경 시에는 먼저 각 타이어의 정렬을 맞추어야 하며 모니터를 통해 타이어의 정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X100W-7의 프론트와 4륜 조향 옵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능, 정비성, 편의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遊 sizes